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들은 복음 말씀은 루카 복음사가 전하는 구장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의 어떤 혁신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카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아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마을과 마을을 방문하고 계시면서 열두 명의 제자들을 모아들이셨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 백성의 가운데로 가십니다 당시에 영성의 중심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그 당시에 어떤 종교적인 가장 핵심적인 부분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이런 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루카 복음사관은 이 제자들은 이 오랜 여정을 가면서 과연 누가 첫짜리냐 누가 첫 번째냐라고 서로 논쟁을 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즉 히브리 유태교의 중심지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을 따라와라 라는 부르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따라가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께서 즉시 나를 따라와라 라고 했습니다 스승을 따르겠다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에 새들도 복음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어떤 인간적인 안전함이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시공 어디에서도 당신의 안전한 이 지상에서의 장소는 찾을 수가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죠 새들도 복음자리가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우들도 굴이 있다 하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자리조차 없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안전한 공간이 전혀 없다 어디에도 안전장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필수적인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그 어떤 것도 안전장치를 줄 수가 없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초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학교에서 제자들은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그들은 안전함, 확신,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보수도 더 많이 벌고 안락한 생활을 하겠죠 또 군대에 가게 되면 군대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전투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전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안전, 신변 안전을 위해서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스승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이 지상에서 어디에도 무엇도 약속해 줄 수 없다 그 제자들에게 약속해 줄 수 없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상에서 어떤 안전장치도 제공해 주시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내건 조건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여러 가지 계산을 합니다 여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게 해 주십시오 장사를 지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에게 지내도록 내버려 둬라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면서 제가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이곳 매주거리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런 식으로 부르십니다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는 이 복음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즉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라는 오늘의 이 복음은 그 이면에는 우리들의 계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우리들의 길이 정말 계산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무조건 따라가고 있는지 하느님의 나라를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지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희망도 있고 우리들의 필요도 있고 우리들이 희망해야 할 것들 우리들이 계산해야 할 것들 염두에 놓아야 할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은 우리들에게 초대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즉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관점을 지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에 등장하는 세 가지의 경우들 속에 정말 우리들도 포함이 됐는지 여부를 묵상해 볼 일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각각의 이 제자들은 자신들만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요 오늘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즉 나의 여정은 어떤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계산하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안전장치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 하느님의 권능을 안전장치로 삶도록 해달라고 청합시다 세상 곳곳에서 특별히 16세기 전에 살았던 분 그분은 이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들으신 분이 바로 성예로니모였습니다 그분은 이 지역,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달마시아 지역에서 태어나셨고 슈르비자, 이 메주거리에서 가까운 어떤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의 도시는 이미 그분께서 살았은 전에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탄생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대단히 위대한 성소학자셨습니다 이분은 교회 역사 안에서 대단히 큰 획을 그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지역 교회뿐만 아니라 보편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성소와 신심에서는 아주 탁월한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즉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무작정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분께서는 1347년에 태어나셨고 로마에 가십니다 그분은 대단히 똑똑하신 분이셨고 대단한 인텔리어였습니다 당시에 문화와 여러 언어를 배우셨고 교황님께서 예루니모 성인에게 성소를 번역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당시 문화에서 사용하던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서양 문화에서 사용하던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라틴어였습니다 그래서 예루니모 성인께서는 이러한 성경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훨씬 더 가까이 가기를 바란 것이 당시 교황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루니모 성인에게 당시의 언어인 라틴어로 번역하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성소를 번역하도록 성소를 개방했습니다 즉 라틴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우리는 불가타 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성소였습니다 그래서 베들레엠에 들어가서 이루니모 성인은 지속적으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신심을 지닌 신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분께서는 하느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교황 성악에서는 이 예루니모 성인을 기념함으로써 성경주의를 만들게 됩니다 성 예루니모는 성소를 번역하시면서 40여 년 동안 힘을 쏟았습니다 이 지역의 주교님들께서는 이곳 보스네 헤르철고비나 지역에서 하느님의 말씀의 해를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의 해는 오늘부터 성 예루니모 축일인 오늘부터 내년 성 예루니모 축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더욱 이 말씀의 해 더 많은 성소 말씀을 읽고 더 이 성소 말씀을 묵상하고 성소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또 성소 말씀이 우리들을 풍요하게 만들도록 노력해봅시다 특별히 성 예루니모를 기억하면서 성경 말씀을 매우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들 가정 안에서 성경 말씀을 통한 기도를 하고 함께 성경 말씀을 읽고 본당 안에서 성경 말씀을 읽는 여러 단체들을 만들므로써 우리가 성경과 더욱 친한 사람들이 되도록 합시다 성 예루님에 관한 모든 문서에서도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더욱 읽고 성경과 친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제자들로 부르셔서 성경 말씀을 잘 읽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고 예수님과 더 돈독한 우정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느님의 원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더 잘 알게 되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과 하느님의 그 힘을 더 잘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성경 말씀 읽기입니다 올해 이 말씀의 해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더욱 성경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많은 단체들이 성경을 읽고 가정 안에서 읽음으로써 우리들의 영혼의 성숙을 위한 양식으로 삼읍시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복되신 성 예루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실 수 있도록 전구합시다 주님을 참매합시다